내가 불렀어. 좋은 자리니까 다 같이 축하해 줘야지. 괜찮으시죠? 그럼. 허기수, 얼마 전에 우리 재단 앞에 지나가지 않았나? 재단 앞을요? 아뇨.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? 그래? 그거 참 누가 보면 쌍둥이인 줄 알겠는데. 정말 당신 아니야? 당신까지 왜 그래. 사모님, 잘 지내셨죠? 더 멋있어졌네요. 감사합니다. 민지 씨 오랜만이에요. 네. 안녕하세요. 윤진이 곧 정 교수로 승진할 것 같아. 축하해줘, 당신도. 아, 그래서 샴페인 사오라고 그랬구나. 윤지 씨,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우리 한 잔 할까? 건배. 우리 윤진이도 허 교수 같은 사람 만나야 할 텐데. 걱정 마세요. 허 교수 만나고 있으니까. 허 교수 만나고 있으니까. 아니, 뭐. 허 교수 같은 사람요. 윤진이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요. 진짜야? 내가 실수했나? 아직 말씀 안 드렸어? 아, 뭐 그냥 가볍게 만나는 사이예요. 자리 한번 말을 해라. 자리 한번 말을 해라. Zamora. 고맙습니다. Netflix.